궁금한게 생각되었습니다. 첫번째, 왜이렇게 잘하는지 궁금해요. 왜이렇게 잘해요. 왜이렇게 잘해요. 네, 두번째 질문입니다. 왜이렇게 예뻐요. 아 제가 물어보면 다행이네요. 왜이렇게 예뻐요. 세번째 질문입니다. 왜이렇게 귀여워요. 왜이렇게 귀여워요. 귀여워요. 네, 표정으로 한 것 같습니다. 네, 자, 우리 남은 시즌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배내드의 마지막 각오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1라운드 5게임 남았는데 남은 5게임 동안 저희 IBTA에 정말 좋은 모습들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네,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코로나, 방금 조심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